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무료 무료 뽑기 뽑는다 뽑는다 혀를 땡겨라고 혀를 땡겨 이게 이제 캐릭터 나오는 뽑기 같지 어우 여기 뭐 이렇게 신명나게 이게 자 뭐 나왔다 메가 레어 메가 레어 애매한 거 아니야 울트라 레어가 좋은 거 아니야 슈퍼레어 메가 레어 슈퍼레어 트롤 조어 여기 뭐가 좋은 거니 그냥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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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가 레어가 좋은 거야 이거 뭐야 쓰레기 같은데요 꽝 걍 레어 저거 메가 레어 확정이래요 저거 메가 레어 확정이래요 하나만 더 나와라 그럼 슈퍼레어 슈퍼레어 이거 걍 레어 뭐야 이것저것 나왔어 이거 하라고? 야 이것저것 어차피 제자들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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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와도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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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으로 같이 할 순 없는 거야? 요거는 뭐야? 소환 티켓으로 쯧 쯧 야 doit tehdä 레어 뭐야 도대체 요고 요고? 우리가 다 써 얘들에게 원나블이 있잖아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나루토랑 블리치는 형이랑 안 맞는 거 같아 레어